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게이밍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2대0으로 이겼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기간이 길었는데 그리핀이랑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투력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긴다면 그냥 뭐 다 잘한 것 같고 약간 10점 만점이면 7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연습보다 애들이 더 진지하게 더 잘해준 것 같아요. 일단 뭐 소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딱히 제가 이제 그냥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한 것 같고 딱히 뭐 저라서 좀 특별했던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하고 또 약간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약간 예전에 그 모습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단판 경기가 다 단판이기 때문에 약간 되게 쿨해요. 약간 진짜 정말 그냥 이제 게임이 정신없이 약간 흘러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아직 그런 운영이라든가 약간 다전제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조심히 하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비슷한 점이라면 그냥 제가 경기를 뛰고 있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흡이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이 좋으셔서 되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바텀 듀오가 4명이 있어서 두 명 두 명 있는데 제가 뭐 레오랑 확정인 것도 아니고 이제 레오가 이제 조커형이랑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로 이제 조언 같은 거나 약간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충고? 충고는 아니고 약간 아 이런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조언 같은 걸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두 선수의 차이는 일단 둘 다 어린다는 건 똑같고요. 네. 차이점은 이제 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조금 더 SKT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약간 좀 게임적인 부분에서 조금 배워놓은 게 많은 것 같고 루토 선수는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갈 때는 조금 불안했는데 불안했던 게 이제 애들이 형 넥슨하늘이나 화장실이 어디예요? 뭐 약간 이제 그런 짬이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좀 알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보다 모르는구나 생각하면서 좀 불안하고 약간 애들이 긴장을 했나 싶었는데 경기 끝나니까 되게 애들이 잘해줬고 좀 편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개인이 다 특색이 있고요. 그런데 그 특색이 약간 나쁜 쪽으로는 특색이 아니라 약간 좋은 쪽으로 특색이 있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 다 약간 분위기 메이커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한국에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여러 숙소를 많이 움직여 봤잖아요. 뭐 제가 팀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깔끔하고 뭐 다른 숙소들도 분명 좋았지만 그냥 좀 약간 약간 편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인연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BDD 선수랑 라스카 선수가 갔고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코치님이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흥행으로 따지면 그래도 SKT가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느 팀이 올라오든 열심히 준비를 할 거지만 두 팀 다 올라와도 그냥 다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 붙고 싶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냥 이제 팀의 성적이 일단 우선이고요. 팀이 이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아 저 선수 여전히 잘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시 이제 한국 무대에서 뵙게 됐는데 일단 첫 경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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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l